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9시 30분과 11시에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새로 진급한 학년에 맞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은 자녀의 새학년 등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의 VIP 2기가 7월 18일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교회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